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서 홍보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사장님한테 허락도 맡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제가 왜 왔냐면은 여기 목판화를 떼시면은 상금을 드리려고 제가 왔어요 왔는데 기장부터 떼시는 분 상금을 드릴 거거든요 총 상금은 100만 원이고요 도전하실 분 있어요? 네 남성분들 천천히 오케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첫 번째 도전을 보실게요 우와! 잠깐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성 도전자 한 장부터 10만 원씩 올라가겠습니다 도전하실 분 오케이 한번 빨리요 한번 다 치면 안돼요? 알죠? 자 준비 시작 우와 상담감분 찾습니다 오케이 도전 도전 4단 깨시면 2만 원이거든요 형님 아 나이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 운동하신분인데?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? 대학생 아 대학생 나이가 24살 22살 와 자 경기도 이천시의 상남자 격파왕에 도전합니다 야 돈 따자 준비 시작 과연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쉽다고요? 다섯 장 도전하실래요? 아니 감사합니다 다섯 장 도전하실래요? 아니 감사합니다 다섯 장 도전? 지금 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? 없습니다 여자친구는요? 여자친구 있어요? 아니 없어요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준비 시작 과연 어떤 운동하셨나요? 자금 시험 운동하시는 분인가요? 아 운동하셨던, 어떤 운동하셨나요? 시음 와우 옳지 자 준비 시작 와우 형님 5장 깨셨잖아요 6장은 가뿐히 선고할 수 있나요? 6장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5장도 솔직히 좀 빡세 자 준비 시작 와우 오케 오케 우리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22살이요 조심하시고 준비 시작 잠깐만 깼어 잠깐만 깼어 와 5장 깼어 한번 해보실래요? 괜찮아요? 아 형님 6장 해보시래요 와 이 형님 가오가 이거 윽박이보다 더 가오인데 형님 등록거리 몇 돈이에요? 이거 게르마늄 아 게르마늄 와 형님 실례지만 결혼하신 거예요? 23살이요 어? 잠깐만 야 너 선생님 친구야? 네 잠깐만 내 후배랑 친구야 잠깐만 그러면 23장 아니 23살분이 6장 교수합니다 6장을 깨시면 상금 4만원 자 준비 시작 3, 4, 5, 5, 6, 7장 도전 한번 해보실래요? 일단은 약대로 상금 드리고 7장 갈게요 7장 1, 2, 3, 4, 6, 7, 7장 준비 시작 오케이 지금 몇 장 깼었죠? 한번 확인해보고 어 4장 오케이 4장 오케이 해보니까 어떠세요? 아파요 아프다아아아아아아아 7장 깨시면 상금 5만원 남성분 도전할 수 있고요 한번 어 어 어 어 어 코리안 관정 어 라이브 아 어 유튜브 스타 어 경파 어 세븐 어 어 어 5만원 이 뭔 개소리야? 어 여러분 도전이 영어로 뭐예요? 도전이 영어 챌린지? 챌린지?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오케이 레디액 오케오케오케오케 마지막으로 나 한번 해 볼게 둘ike 나 한번 해 보고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볼게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박수 한번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